워어어어 라라라라우 오어어 라라라라우 오어어 라라라라 Making our Christmas memories 12월 31일 저녁 8시고요. 저녁 먹고 콩이랑 올해 마지막 산책을 나왔습니다. 자막은 콩이도 새해는 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방어 기재가 높아져서 끝까지 못 써요. 짜자잔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노트북이 이 맥북 에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드렸지? 2011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올해로 10년이 된 거죠. 맥북 프로 이번에 새로 나온 2020년 모델인데 이번에 맥에서 뭐 처음으로 OS까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주문을 했거든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거 이렇게 오면 다들 장갑 끼시고 이렇게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쓸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긴장이 되는데 영롱하다. 오 느낌. 거꾸로 열려고 했네. 영롱하다. 오 켜졌어 켜졌어. 어찌어찌 해가지고 지금 기본 설정 다 마치고 이번에 이거 사면서 파이널컷 프로도 구매를 했거든요. 편집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모바비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뭐 이식해질 때까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오늘 머리하러 지금 백화점에서 미용실 왔는데 지금 머리가 너무 많이 길기도 했고 방꼭슬이 많이 올라와서 매직하고 많이 자르려고 해요. 머리 다 하고 지났는데요. 잘 안 보이네. 머리 한 7cm 자르고 위에는 피고 밑에만 실커편 했는데요. 방꼭슬기가 있다 보니까 밑에 약간 부시시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머리 잘라서 너무 속 시원하고 고데기 그냥 안 하려고 실커편 했거든요. 머리가 관리를 다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 핀 부분은 되게 찰랑거리는데 밑에 시커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 부시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머리가 잘 안 하려고요. 온 세상이 하얗지? 아 힘난 이다. 이제 힘난 이다. 싫어 싫어 만지는 거 싫어. 73년에 모인 게 한 달 정도 걸린 거 같아요. 내맵으로. 그리고 제가 맛있다고 했거든요. 로아카 이거. 안하드 빚 갖고 있어? 응. 너무 춥지 않겠어요? 오 오빠 무슨 무슨 유지야 이리 가봐 이모한테 와봐 이모한테 해보세요 알게 잘한다 유지아 신기하지? 신기하지? 유지 이거 만져봐 유지아 이거 물이 막 빠진게 거기에 김치탈고 그래앗고 잠깐만 신기해? 우드 잡으러 가자 지혜 엄마 발 안들릴걸? 울코기 있다 아 동영상이야 수아 wet 참나 야 뱃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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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축하해요! 사과. 김치. 사과. 사과. 한입을 얻고. 경치. 맛있다. 우주도 먹고 싶어요. 우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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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우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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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소. 면역력을 높여주는 오일 같은 건데. 우주네. 우주네. 우주. 현실. 바로 해봐 바로 해봐 아빠 빨리 와 들어와 들어와 왜 찍을때가 어디있지? 바로 올라와서 깽는거지 줄이 엄청 길어 줄이 엄청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나는 예쁘잖아 끝에 올라가서 그래 외국에는 여기서 너무 스테이하기를 원하지만 스테이하기를 원해 스테이하기를 원해 스테이하기를 원해 이렇게 해놨더라구 여기도 다 도어락으로 여기도 다 도어락으로 좀 어색하긴 하네 여지밤완찬 이효구 안녕히 가세요 너 노래를 아주 불러? 조심히 가거라 정우주도 잘가라 박수 박수 쳐주세요 우주 박수 쳐주세요 고마워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 내가 야무지 지 intercept해 날씨가 진짜 좋아요 녹아올리네 추워절이 고맙습니다